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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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한 줄기에 6쪽 가량의 마늘이 탱탱하게 꽉 차 있어야 하지만 벌마늘은 수십여 쪽이 달려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마늘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해마다 전체의 5% 정도는 벌마늘 현상이 나타났지만 올해처럼 심각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벌마늘은 크기가 작아 상품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반품되기 일수입니다 단양군 전체 마늘밭 면적 281헥타르 중 63헥타르 22%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잦은 비로 마늘이 2차 생장을 하는 등 과하게 자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벌마늘 피해 보상 논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수보도처럼 올해는 한 지역 마늘 중심으로 벌마늘이 매우 심하게 발생하였고요 올 지역도 이 벌마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해라 알 수 있겠습니다 군에서 실시한 피해 실체 조사의 경우 벌마늘 피해 농가는 614명이 되겠고요 피해 면적은 63헥타로 집계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마늘 생육조사의 경우에는 벌마늘 발생률이 28%가 나오는 상황으로 일부 농가에서는 한 밭에 5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농가가 많았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 사진이 바로 대표적인 벌마늘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기존 잎에서 다시 줄기가 새어 나오는 증상을 볼 수가 있겠고요 우측 상단의 모습을 보시면 마늘 족수가 무려 17종이나 됩니다 사실 이런 벌마늘의 경우 먹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쪽이 많기 때문에 상풍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벌마늘이 심각하게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4월부터 5월까지 지속적으로 내린 강우라 알 수 있겠는데요 우측의 강수 현랑을 보시면 4월부터 5월까지 25일간의 비가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보통 마늘은 저온에서 인편이 분화가 되고 온난장애 조건에서 구가 비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구가 커지는 시기인 4월과 5월에 잦은 비로 인해서 단일 조건이 형성되고 저온까지 겹친 것도 벌마늘 발생해 증가하게 된 원인이라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추비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벌마늘이 심했던 추 원인은 잦은 비와 저온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바로 봄철 추비 사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료를 느껴주시거나 조금 많이 추웠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대부분 벌마늘이 더 많이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 마늘구가 커지는 시기인 4월 중순 이후에 양분 흡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벌마늘 발생이 심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보통 영동교육이나 만일교육에 보면 4월 20일 이후에는 웃걸음을 금지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비료 살포 시기보다는 비료 흡수 시기가 중요한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4월 20일 이후에는 비료를 주지 말라고 해서 4월 18일이나 19일 날 추비를 한 상황에서 비가 오지 않다가 4월 말에 비가 오게 되면은 결국 비료는 4월 말에 흡수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마지막 추비 시에는 비가 오기 전날이나 비료 살포 후 비 예보가 없을 경우에는 비료가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간수해 주실 것을 당구 드리겠습니다 비는 5월에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측의 6월 강수 현황을 보시면 15일간의 크고 작은 비가 있었고요 특히 수확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6월 11일에 20mm가장의 비가 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면서 수확 작업 시에 땅이 질어 수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위 사례의 경우에는 농가분께서 비로 인해 수확 작업이 7월 초까지 미뤄지게 되면서 열구 현상이 발생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너무 늦은 수확으로 인해 양수분의 과잉 흡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마늘 쪽이 너무 커지게 되면서 마늘통이 벌어지게 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 농가의 경우 마늘 재배 면적의 30%에서 40%가 피해를 입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열구마늘은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고 인편이 매우 크기 때문에 종구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벌마늘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열구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확을 되도록 늙지 않도록 적게 수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자진비는 외통마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구가 되어야 할 외통마늘에 쪼개 생기는 분구 현상이 상당히 많은 한이었고요 이런 분구된 마늘은 일부 상인에게 키로당 3,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어거나 또 일부 농가는 봄에 심어 외통마늘을 다시 생산해 보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결국 이런 현상은 외통마늘을 대량으로 생산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준 상황이 되겠고요 또 외통마늘 생산량 부족으로 키로당 15,000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장 과정에서의 썩은 마늘 발생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전장과 마찬가지로 건조 후 저장 과정에서 썩은 마늘이 상당히 많이 나온 한 해가 되겠고요 이런 썩은 마늘이 많이 발생한 원인도 역시 가을철 잦은 비가 되겠습니다 우측의 표를 보시면 7월부터 9월까지 37일간의 비가 내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수확 후 마늘 건조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건조 완료 후에 지속적으로 비가 왔기 때문에 마늘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얘기고요 이런 부패 마늘로 인해서 마늘 판매의 어려움과 파종 전 마늘 선별 시 썩은 마늘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예정되었던 파종 면적을 다 파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이렇게 이상기후로 인해 저장 환경이 불량해지면서 저장 중 썩은 마늘이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런 썩은 마늘을 줄이기 위해서는 병해충이 없는 우량조구 선택과 종자소득을 철저히 해주시고 생육 중에는 과비를 피하시고 병해충 방지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너무 이른 수확을 자제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확 후 마늘 건조 하우스에서 20일 이상 충분히 태양열 건조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건조가 충분히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조 후에 지속적인 비가 왔을 경우에는 차강망을 걷고 중간중간 태양열 건조와 한풍기를 이용해 하우스 내부의 습기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 수확 후 건조 시에 마늘 예건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농가 분들께서는 마늘 건조 완료 판단 시 마늘통 바로 위의 줄기가 바짝 많았다고 하면 건조가 다 되었다고 판단하시는데요 사실 더 정확히 판단하려면 마늘통을 까서 내부 줄기 마름 정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마늘을 쪼개서 인편 중앙의 줄기가 푸른기가 없고 줄기를 만졌을 때 물기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마늘 건조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목조용 간이 수분 측정기를 이용해서 예건 정도를 측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측 사진이 바로 목조용 수분 측정기가 되겠고요 이 측정기는 목조용이기 때문에 마늘 인편이나 껍질의 수분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고요 내부 줄기의 경우에만 수분 측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내부 줄기의 수분율이 20%가 나오면 건조가 정상적으로 다 되었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우측 사시는 경우 수분 함량이 22.3%가 낮기 때문에 건조가 완료되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필 마늘 조강과 하우스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마늘 건조 하우스의 건조 환경 개선 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사진들을 보시면 기존 건조 하우스와 비교해 건조대 사이 간격을 넓혀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게 하거나 건조대의 가로대를 고정하지 않고 이동형 각 바이프를 사용해 마늘을 손쉽게 걸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 건조대를 기존 고정형이 아닌 이동식 건조대를 제작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의 사진들을 보시면 하우스 내 한풍길을 설치하시거나 출입문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편의를 도모하였고요 또 측창 쪽에 빗물 거치대를 설치해 빗물이 하우스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한 건조 환경 우수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방식의 건조 방식이 되겠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이 바로 접이식 건조대가 되겠는데요 이 건조대는 당초 참깨 건조를 위해 만든 건조대로 참깨 수확 후에 거꾸로 매달아 건조해 탈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접이식 건조대의 가장 큰 장점은 설치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쉽게 설치가 가능한 부분과 건조대를 접었다 폈다를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우스의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런 접이식 건조대는 마늘에 있어서도 충분히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건조하우스를 따로 설치하지 마시고 기존 하우스를 이용해 접이식 건조대를 설치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마늘 줄기 터짐 현상이 되겠습니다 피해 증상을 보시면 마늘의 입줄기가 터져 있거나 찢어진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피해 원인은 마찬가지로 광우로 인한 토양 내 수분 불균형이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늘 생애 중에 가뭄으로 토양이 메말라 있다가 갑작스럽게 많은 피가 내리거나 또 장기간에 걸쳐 비가 지속적으로 내릴 경우 마늘 내 수분 과잉 흡수로 인해서 내부 줄기가 과잉 생장되고 기존 줄기가 버티지 못하고 결국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증상은 사실 토양보다는 우리 지역과 같이 물을 잘 머금고 있는 점질 토양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런 줄기 터짐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수 장비를 이용해 적정 관수를 해서 토양 상태가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비 가용에 의한 가스 피해 사례가 되겠습니다 피해 증상을 보시면 봄철 마늘삭 위인 시기가 되었고요 마늘잎이 노랗게 되거나 잎 끝이 하얗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마늘이 자라지 않고 고사되는 증상을 보이며 마늘삭을 꺼내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쾌쾌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화면 우측의 토양시비 처방서를 보시면 토양의 염리농도를 알려주는 이 시의 수치가 약 5 정도로 매우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비료 과잉에 의한 가스 피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피해가 오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농가분께서는 당초 혼합 유기질 비료를 80포 살포할 계획이었지만 인부들의 실수로 150포가 살포되었다는 것이고요 특히 발효 과정이 없어 부속이 안된 비료인 혼합 유기질 비료를 과잉시배한 것이 피해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마늘에 있어 가스 피해는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멀칭 비닐 안에서는 하수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비료 과잉시 가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가스 피해시기 대책으로는 피해 발생 후 비닐을 신속히 벗겨 가스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방법이 되겠는데요 마늘의 생육을 회복시키려고 추가적인 비료를 주시거나 관수를 하시면 오히려 가스 피해가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내 바이러스 피해 사례가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보통 고추 등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마늘의 경우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고추의 경우에는 잎부의 괴사 증상이나 과실의 기형 물음 증상 등의 피해가 나타나는 반면 마늘의 경우에는 일부 잎에 모자이크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외관상 특별한 증상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늘에 있어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 감염 정도에 따라 단독의 경우 20에서 50% 복합의 경우에는 80%까지 수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종구로 갱신해 주시거나 가급적 세력이 좋은 우량 종구 선택과 일반 인편에 비해 바이러스 감염이 낮은 주화만을 이용해 주시고 생육 중에는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진든물과 응예를 철저히 방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난지형 바늘 유입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근 한지형 바늘 주산지인 서산이나 의성에서는 이미 난지형 반들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한지형 반들의 명명을 잘 지켜오고 있는 사항이라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지역에서 난지형 마늘인 대선 마늘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난지형 마늘의 장점이라고 하면 한지형 마늘에 비해 수량이 1.5배 정도 높게 나오고 있고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깐 마늘 구매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 한지형 마늘은 변동평이 크지 않는 반면 난지형 마늘의 가격이 최근 높게 형성되면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좁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한지형 마늘의 입지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농가분들은 한지형 마늘을 고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최근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결국 우리 지역 난지형 마늘 유입에 있어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멀칭 비닐 사용에 있어 최근 유공비닐 사용 농가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타지역에서는 벌써 예전부터 유공비닐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은 대부분 무공비닐이나 친공비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영춘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많은 지역에서 유공비닐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가 되겠는데요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 파종시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리고 돌이 많은 토양에서는 파종이 다소 어려운 단점이 있는 반면 만월삭 유인 작업을 회피할 수 있고 수량도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시 주의할 점은 파종이 다소 약게 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파종 후에는 충분한 복도가 필요하겠고요 또 월등을 위해 반드시 이중 비닐을 덮어 주셔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 흑색 유공비닐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결과적으로 흑색 비닐의 경우 제초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온이 떨어지게 되어 투명 비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량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포함한 중북부지방보다는 기온이 높은 남부지역에서 더 적합한 비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피복 비닐의 종류별 경제성을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투명 유공비닐을 사용했을 경우 수량이 가장 높게 나오고 벌만의 비율도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흑색 비닐의 경우에는 마늘 수량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왕교를 깔고 그 위로 투명 비닐을 피복한 경우에도 높은 수량이 나오고 벌만의도 매우 낮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왕교 구입으로 인한 재료비가 발생하는 유인시 비닐이 벗겨 버리기 때문에 유인 작업을 회피할 수 있고 또 왕교가 마늘밭이 물리성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피복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피복 재료로 왕교를 사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피복 방식은 먼저 마늘 파종 완료 후에 왕교를 덮고 비닐을 이중 피복하여 월동한 뒤 봄철에 싹을 유인하지 않고 비닐을 일시에 벗겨 버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생육조사 결과 수량의 경우 평당 4.3kg이 나왔고요 또 벌만의 발생 비율이 6%로 매우 낮게 나온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마늘밭이 해가 들지 않는 음지거나 기계를 이용해 파종하여 파종이 깊게 된 경우에는 왕교를 너무 두껍게 피복하게 되면 마늘 싹이 너무 늦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피복 두께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멀칭제 소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이멀칭제가 되겠는데요 과거에 멀칭 후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생분해 멀칭 비닐이 나왔었지만 사용상의 문제로 인해 농가 보급이 되지 않은 실정이고요 최근에 이를 보완한 종이멀칭제가 개발되어서 농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업체 측 얘기를 전하면 자연스럽게 분해되기 때문에 비닐을 거둘 필요가 없고 월동 후에 마늘 싹이 멀칭제를 뚫고 나오기 때문에 유인 작업이 필요 없다는 점과 분해되는 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작물별로 선택이 가능하고 찢어짐 현상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우리 지역 적용에 있어 월동 가능 여부와 싹이 나오기 전까지 종이가 샀거나 찢어지지 않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일부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조기멀칭제를 피복한 상황으로 위 사진을 보시면 동해 피해 우려로 인해서 종이멀칭제 위에 비닐을 한 겹 더 덮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종이멀칭제 효과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액상멀칭제가 되겠습니다 이 액상멀칭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농가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멀칭제가 되겠고요 멀칭 방식은 파종 후에 멀칭 비닐을 씌우지 않고 흙 위로 액상멀칭제를 뿌리는 방식으로 이 멀칭제의 경우도 우리 지역 일부 농가에서 멀칭제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살포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좌측, 좌측 농가는 멀칭제 달포 후에 비닐 피복을 하지 않았고 우측 농가는 보은을 위해 피복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 액상멀칭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서 보은이 얼만큼 잘 되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만약 보은이 되지 않는다면 동해 피해나 지온이 떨어져 수량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시거나 소량 시험 후 사용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닐 절개를 통한 싹 유인 방법 개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농가 분들께 교육해 온 결과 최근 들어 많은 분들께서 이런 비닐 절개 방식을 선택하여 싹 유인을 하고 계신 사항이라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의 경우 절개 방법에 대해 문의가 많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절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갈래기를 이용해 비닐 위 복토를 어느 정도 해 주신 뒤 긴 나치를 이용해서 만열삭과 만열삭 사이를 절개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비닐 절개 방법을 통해 유인하게 되면 노동력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겠고요 실험 결과를 보시면 비닐 절개를 통해 싹을 유인했을 경우 관행이나 일시 제거에 비해 수량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비닐 절개는 싹 유인 방법에 있어 인건비를 절감하고 수량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보급되고 있는 만열 건조 시스템 사용 시 주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조 시스템은 만열주기를 자른 뒤 상지에 담아 적지하게 되고 내부의 바람을 흡입하여 건조하는 방식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사용법을 잘 몰라 마늘이 썩는 등 건조에 실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사항으로 가변형 건조기 사용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늘을 박스에 담을 경우 너무 많은 양을 담을 경우에는 건조가 불량해진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건조 기간이 반이 지나면 위와 아래를 바꿔서 건조를 해 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건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개방된 곳에서 건조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바람이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곳에서 마늘을 건조할 경우 내부의 습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마늘이 오히려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방된 곳에서 건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서 만연하고 있는 연작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보통 농작물을 한 밭에서 지속적으로 농사짓게 되면 연작장애가 생겨서 병이 오게 되고 생산량이 저조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지역의 경우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작도층이 30c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얕은 곳이 많다는 것이고요 작도층이 얕게 되면 뿌리가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고 생육을 높이기 위해 비료를 많이 주게 되어 작물이 연약하게 자야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럴 경우 깊이 가리를 하게 되면 작도층이 깊어지게 되고 토양 통기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토양 물리성이 개선될 수 있겠습니다 우측의 사진을 보시면 같은 시기에 심은 주아이지만 깊이 가리가 된 우측의 생육이 좌측보다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작도층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긴 새 막대기를 이용해 본인 밭 토양을 깊숙이 찌를 경우 막대기가 잘 들어가다가 더 이상 딱딱해서 잘 들어가지 않는 부분까지가 바로 작도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능적인 방법을 통해서 작도층을 확인해 보시고 작도층이 매우 얕다고 판단되시면 신토 파쇄기를 이용해서 깊이 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몇 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 마늘 후작인 콩이 지속적으로 생육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마늘 파종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올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을 장마와 이상고온 그리고 갑작스런 된소리로 인해 콩 생육이 많이 지연되어 마늘 파종이 많이 지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늘 생육에 있어 후작 선택이나 작구체계 변화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콩 숙기 지연에 따라 콩밭을 이용하지 않고 고추밭을 이용해 마늘을 파종하는 농가가 상당히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후작으로 늑콩보다는 올콩을 선택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콩의 주의 품종으로는 연풍이나 청아 강일 찬물콩 등이 대표적인 품종이 되겠는데요 특히 강일의 경우 수량은 다소 떨어지지만 잘 튀지 않고 조기 수확되어 농가분들의 홍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품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콩이 아닌 들깨나 팥을 후작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들깨나 팥의 경우 마늘 수확 후 파종이 가능하고 숙기도 빠르기 때문에 마늘이 저기 파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인건비 상승과 노령화로 인해서 농가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인건비와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마늘 재배시 전 과정에 걸쳐 기계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정별로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마늘 쪽 분리 작업 시에는 손으로 쪽을 분리하기보다는 마늘 쪽 분리기와 콘프렌시를 이용해 주시는 방법이 되겠고요 마늘 선별이나 주어 파쇄 과정에서는 마늘 선별기나 탈망기 그리고 주어 파쇄기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마늘 파종 시에는 손 파종보다 다소 결주가 있더라도 기계를 이용해 파종을 해 주십사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사양으로 인한 마늘의 결주 발생이나 일부 상처 일부 상처로 인한 수량 감소는 결국 현상형에서 어느 정도 감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마늘 싹 유인 시에는 비닐을 절개하시거나 유공 비닐이나 종이불칭지 왕괴 등을 이용하시면 유인 작업을 회피하여 노동력과 인건비를 절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병의 충과 생리 장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봄철에 발생하게 되는 입집 썩은 병이 되겠습니다 이 병은 세균성 병으로 보통 마늘 생육이 좋은 밭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봄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충무병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초기에 입집 부분이 물러지게 되고 줄기를 타고 내려가 마늘 국까지 썩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발생 원인은 저온 다듭한 환경으로 배두가 잘 되지 않은 토양에서 관수를 너무 많이 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방제법으로는 기본적으로 마늘 밭이 과습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발병이 예상되는 경우 일품이나 암으로 방범대 등 마신 계열의 약재를 예방적으로 살포해 주시고요 발병 후에는 발생 포기를 신속히 제거해 주신 뒤 적용 약재를 발병주 주변으로 관주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임만원병이 되겠습니다 임만원병은 임만원병은 마늘에서 가장 흔한 병이지만 방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생육에서부터 저장시까지 문제가 되는 병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상은 생육 중 마늘 잎에 검은 점이 찍히고 점이 찍힌 곳의 위아래로 잎이 황화가 진행되며 방치하면 마늘 잎 전체가 말라죽게 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임만원병 발생 후 문생포저가 빗물을 타고 임평한 부위까지 감염되어 저장 중 마늘 쪽에 소형반점이 생기게 되어 상품 가치를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발생 원인은 기본적으로 밀식재배를 한 상황에서 덥고 습한 환경이 조성하게 되면 주로 많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또 비료를 과다하게 살포해 마늘이 연약하게 자란 경우나 임만원병이 발생했던 종구를 소독하지 않고 파종했을 경우 주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방제법으로 재배적인 측면에서는 임만원병에 걸리지 않는 우량종구를 사용해 주시고 지나친 비료 사용을 자제하고 균형 시비하여 마늘을 튼튼하게 키워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화학적 방제법으로는 벤드람 소화제를 이용해 종구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병 발생 전인 4월 초부터 안트라골 등 보호성 살균제를 이용해 예방적으로 방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어 있고요 병이 발생하는 시기에 오티바, 프린트 등의 호흡저혈제 계통의 약제를 이용하여 방지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호리큐어 등 치료제 계통의 약제를 이용해 방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이 발생한 이후보다 발생이 전에 적극 방제를 하여 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흑색석은 균형병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균형병은 대표적인 토양전염성 병으로 한 번 발생을 받은 지속적으로 병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주요 발병 시기는 3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가 최성기가 되겠고요 기온이 높아지는 5월 이후부터 발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요 증상은 발생 초기에는 흰색 곱팡이가 뿌리를 가해하게 되고 후기에는 뿌리가 고사한 뒤 인경에 균액이 생기면서 마늘의 하이업이 황하게 되고 마늘이 자라지 못하게 되어 주저앉게 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주요 방지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병이 발생을 마친 되도록 마늘을 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논과 사정상 지속적으로 마늘을 심어야 하는 상황이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방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가장 먼저 파종 전 종고소속 시 균액병 적용약제인 호리쿠어나 카스텔란 등의 약제를 이용해서 침지소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또 적용약제를 파종 전 혼화 처리하시거나 혼화 처리하시거나 파종 전 분무처리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토양을 살균 처리해 주자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동 후 마늘석을 꺼낸 뒤에 방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이 발생한 후에 방지하시는 것보다 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래배 등의 경엽 처리제를 이용해서 사전 방지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재배적인 측면에서는 파종 전에는 균액병이 발생하지 않는 종구를 사용해 주시고 병이 발생한 이후에는 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발생주를 신속히 제거해 주시고 적용약제를 간주 처리해 주신 것이 병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고요 또 농기계를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 전후 70% 알코올이나 락스를 이용해 철저히 소속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에 발생하는 주요 해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자리파리가 되겠고요 이 고자리파리는 마늘에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해충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상은 마늘 생육이 저주하게 되고 마늘이 아랫잎부터 말라죽게 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 유충이 마늘의 뿌리와 인경을 가해하기 때문에 마늘을 뽑으면 쑥쑥 잘 뽑히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발생 원인은 발효가 될 때 미부속 퇴비를 사용했을 경우와 겨울철 기상이 따뜻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뿌리파리가 되겠습니다 작은 뿌리파리는 과거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해충이지만 최근 들어 피해가 간간히 나오고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발생 원인은 고자리파리 발생 원인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자리파리와 작은 뿌리파리 형태적인 차이로는 고자리파리의 경우 몸이 약간 통통한 편이며 작은 뿌리파리는 몸이 다소 가늘고 앞부분이 검은 눈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방지 대책으로는 충분히 부속된 티비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고요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마늘 파종 전에 적용약질을 이용해서 토양 혼화 처리해 주시고요 생육죽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 유충들이 뿌리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약액이 뿌리까지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관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응해가 되겠습니다 뿌리응해는 마늘이 생육에서부터 저장시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농가분들이 방제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충이 되겠습니다 발생 원인은 산성토양이나 유기질이 많은 밭에서 발생하게 되며 겨울철이 따뜻할 경우 개체수가 더욱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뿌리응해는 종구 소독을 하지 않거나 마늘 수확 후 건조를 철저히 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가 심각하게 되겠고요 피해 증상으로는 생육이 부진하게 되고 잎이 항화되는 증상을 보이게 되며 주로 지하부에서 뿌리를 가해하기 때문에 마늘이 잘 꼽히고 뿌리가 끊겨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마늘 저장 중에는 껍질 사이에 분포해 있고 임편을 가해하기 때문에 마늘이 썩고 무르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방제법으로는 파종 전에 적용 약질을 이용해 토양 혼화 처리해 주시고 종자 소독 시에는 반드시 적용 약질을 이용해 침지 소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육 중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유충이 보통 지하부에서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고자리파리와 마찬가지로 약재를 관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중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건조 중 충분하게 태양의 소독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장 중에도 1회에서 2회 정도 적용 약재로 살충 처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 혹 응해가 되겠습니다 피해 증상으로는 임편의 표면이 곤보처럼 거칠 거칠하게 되거나 임편이 갈색으로 되는 증상을 보이게 되겠고요 보통 생육 중에는 잎을 기형을 가져오게 되지만 심하게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지를 하지 못하다가 수확 후에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건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피해가 심해지게 되겠고요 또 뿌리 응해와 달리 매우 작고 흰색을 뜨기 때문에 육안으로 관찰하기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발병 시기는 생육 중인 4월에서부터 수확 전인 6월 초까지 발생하게 되겠고요 수확 후 초기에는 마늘 끝부분에서 주로 발생되지만 9월 이후에는 마늘 뿌리 밝은 부분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발생 원인은 마찬가지로 토양이 산성이거나 유기질이 많은 토양에서 겨울철이 따뜻하게 되면 발생이 많아지게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늘 건조 중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충분히 건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이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방제 대책으로는 생육 중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적용 양지를 이용해 10일 간격으로 경협 처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마늘 건조 시에 건조를 충분히 해 주시고 열풍 건조나 송풍 건조를 통해 응애 밀도를 낮춰주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근 선충이 되겠습니다 피의 증상은 고자리판이나 뿌리 응애의 경우처럼 잎이 황화되고 마늘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특이한 점은 고자리판이나 뿌리 응애에 비교해 잎의 가쪽부터 노랗게 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보일 경우 마늘 캔디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뭔가 꿈틀거리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육안으로 관찰하기 힘든 다른 선충들에 비해 얼음벌레 크기가 1.5에서 2mm 정도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해충이 되겠습니다 선충은 비가 올 때나 습도가 많은 곳에서 잘 번식하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되는 곳에서 피해가 심하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구근 선충을 찾기 힘드실 경우 보통 껍질 사이에 기생하기 때문에 껍질 부분을 살짝 벗겨보시면 발견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선충들은 껍질 사이에 진입해 지백을 빨아먹기 때문에 영양결핍을 일으키고 지상부생육이 극히 불량하게 되어 조장 중에도 계속 마늘을 가해하여 마늘에 많은 피해를 주는 해충이 되겠습니다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토양소독이 확실한 방법이 되어 있고요 발생이 심했던 곳은 파종 전에 선충탄이라든지 목겹 등의 적용약재 처리와 더불어 종부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발생 시에는 발병주 주의로 적용약재를 이용해 토양간주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파잇벌레가 되겠습니다 파잇벌레의 경우 그동안 많이 신경을 쓰지 않은 해충이지만 일부 농가에서 심각한 피해를 보이는 해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잇벌레의 유충이 사진처럼 잎 자체를 갉아먹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을 경우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주로 마늘잎이 부드러운 사월경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유충이 톡톡 튀어 다니기 때문에 방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방제 약재로는 빅카드나 말루포 등의 살충제를 이용해서 주 발생 시기에 2회 정도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종나방이 되겠습니다 이 파종나방은 올해 의성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여 상당히 피해가 심했던 해충이 되겠는데요 피해 증상은 생육 중에는 잎 속이나 줄기 속으로 들어가 잎을 가해하거나 잎에 불규칙한 흰색 줄이 생기는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그동안 보통 5월 중순경에 애벌레가 피해를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해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우측의 사진은 저장 중 많은 주화에 발생한 파종나방의 피해 모습이 되겠는데요 피해 원인은 생육 중 파종나방이 많은 종의 알을 산란한 뒤 아래에서 부호한 애벌레가 주화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 애벌레가 저장 중에 주화 속으로 들어가 주화에 많은 피해를 가져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아직 발생 사례가 신고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좀 더 주의해야 할 그런 해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의 생리장애가 되겠습니다 마늘에 있어 대표적인 생리장애는 냉해 피해 열구현상 벌마늘 이끝마름 줄기 터짐 현상이 되겠고요 이런 마늘 생리장애는 일반적으로 생육중 저온증상이나 자진비 그리고 가뭄 등의 기상환경의 문제로 인한 경우나 큰 마늘 사용이나 사실 토양 재배 야튼 파종 조기 파종 등의 재배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리장애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가끔 이런 생리장애를 병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병과 생리장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병은 균액 증상이나 물음 증상 흰가루 반점 등의 병증이 나타나게 되고 다른 개체로 전염성이 있는 반면에 생리장애는 전염이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병은 임만홀병을 예로 들면 발생 초기에 반점이 생기고 심해지면 입전체가 황화되고 고사되는 증상을 볼 수 있듯이 여러 단계의 증상이 공존하지만 생리장애의 경우 벌만들 경우처럼 요소한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리장애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 시에 우량 종교 선택과 토양 소문 관리를 철저해 주시고 또 과도한 비료 사용 자제와 마늘이 적게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 재배 시 농가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고 질문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늘 소독 시 침지 소독 관련 문의가 되겠습니다 보통 인편 마늘 소독은 농가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외통마늘이나 주하의 소독 방법을 잘 몰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마늘 인편의 경우 침지 소독 약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독을 해 주시는 상황이 되겠고요 외통마늘의 경우 당구로 껍질로 쌓여 있기 때문에 침지 시간의 경우 인편 마늘보다 다소 많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하의 경우에는 워낙 작고 주하 자체가 껍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파종 전날 아침 미지근한 물에 담궈 마늘 껍질을 불린 뒤 저녁물업 주하를 건져 물기를 저거하고 파종날 당일 아침에 1시간 정도 침지 소독 후에 파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구 소독에 있어 가장 유의할 점은 너무 오랫동안 종구 소독을 하시게 되면 약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정 시간에 소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분위 소독에 대한 문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종자 소독을 분위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 상황이 되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위 소독보다는 침지 소독을 해 주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분위 처리의 경우 종자가 건조할 경우 약 분말이 잘 묻지 않기 때문에 보통 물을 뿌린 뒤에 약을 묻혀야 하는데요 종자의 물을 많이 뿌릴 경우에는 약이 과다하게 묻어 약해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종자가 너무 건조하거나 물 양이 적을 경우에는 약액이 골고루 묻지 않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분위 소독은 살균과 살충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침지 소독과는 달리 살균 처리만 가능하기 때문에 살충 처리를 또 따로 해 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종자 소독 시에는 분위 처리보다는 침지 소독이 더 효과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올해와 같이 벌마늘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벌마늘을 종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마늘은 재배상의 문제나 기상재해로 발생되는 생리 장애이기 때문에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벌마늘은 각 인편의 크기가 제 각각이기 때문에 마늘을 쪼개어 크기별로 선별한 뒤 파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또 2차 생장이 일부만 나타나는 혹부리 마늘을 사용할 경우 보통 인편 자체가 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비료 사용을 최대한 적게 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초제 사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초제는 보통 파종 후 사용하는 제초제와 생육기에 사용하는 제초제로 나눠지겠고요 먼저 마늘 파종 후 살포하시는 제초제로 스톰프 유제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주의사항으로는 스톰프의 경우 토양 위로 윗막을 형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초제 살포 후에 토양을 밟게 되면 윗막이 깨지기 때문에 되도록 흙을 밟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문제는 월동 후 싹을 꺼낸 뒤에 스톰프의 사용 가능 여부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파종 직후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마늘 잎이 연약한 상황에서 약재가 살포됐을 경우에 약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생육 중에는 되도록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벌크를 이용한 건조 온도 문의가 되겠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농산물 건조기를 이용해서 건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하지만 이런 농산물 건조기를 사용하여 건조할 경우 건조기 온도 조절을 잘못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측 사진을 보시면 건조 온도가 40도가 넘을 경우 종자가 있거나 타게 되어 종자할력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따라서 건조기를 이용해 마늘 건조 시에는 건조 온도가 40도가 넘지 않는 36도에서 38도 정도로 2, 3일간 건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걱정되시면 30도 내외의 자연풍에서 건조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하시어 건조하시며 안전하게 건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토양 연작 장애 개선을 위한 토양 소독에 대한 문의가 되겠습니다 한 장물을 오랫동안 연작하게 되면 다양한 병행충 발생으로 생산량이 저조하게 되고요 이렇게 연작 장애로 인해 마늘 소량이 저조한 곳은 토양 소독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흑색소금 균액병의 경우 40도 이상에서 병균이 사멸되기 때문에 균액병의 심한 바치 경우에는 이런 토양 소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업 시기는 보통 1년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기인 8월경에 작업해 주시면 되겠고요 재배적인 방법으로는 태양열 소독이 되겠고요 화학적 방법으로는 소유킹이나 바싸미드를 이용한 토양 소독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화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칼슘제 등과 같은 영양제 사용 시 농약과의 혼용 문의가 되겠습니다 혼용을 하게 되면 여러 번 칠 것을 한 번에 칠 수 있기 때문에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들 혼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종류의 농약과 영양제를 혼용할 경우에는 간혹 약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특히 농가 분들께서는 칼슘제와 농약과의 혼용 여부를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약해의 발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칼슘제와 알칼성제인 보르더나 석회용합제의 경우에는 약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살포를 지향해 주셔야겠습니다 만약 꼭 혼용을 해야 할 경우에는 소량 살포 시험부에 사용해 주시고 물량을 많이 해서 희석액을 묽게 하여 살포하시거나 되도록 오전에 이슬이 마른 직구 살포하시면 약해 위험성을 줄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비대제 사용 문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늘생유 후기에 마늘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 구비대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효과를 보셨다는 분도 계시고 크게 효과가 없다는 분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구비대제의 성분을 보시면 질소가 소량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산과 가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요 작용 원리는 인산과 가리를 공급해서 질소의 흡수를 막아 잎의 양분이 마늘구로 내려가 구가 커지게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험 결과 증수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부 비대제에는 호르몬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늘 저작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 있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행복은 돈이 많고 적음해서 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즐겁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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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